네 라이너와 함께하는 언차티드4 해적원과 최후의 보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제를 또 맞춰줘야 되겠죠 음 어 자 일단은 여기서부터 어 거기가 아니야? 어 어디야? 어 별이 없어 여기로군 자 윌리엄 마이얼스라는 어 왜 뭐가 흔들려 흔들거려 뭐지? 어 전화가 오는거구나 으응 자 삼지창이 뭐뭐다 뭐 이런건데 얘가 아마 적었을거에요 자 이 친구가 돌핀 흠 여깃군 흠 좋아요 요건 떨어져있네 자 하나 둘 으쨰 아이고 그것도 위에다 또 걸어 으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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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가 조셉 파렐 이란 친구구요 으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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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른곳에 가고 싶어 했을까 어 이 친구는 별이 없어 저건가 음 으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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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이는데 없는데 아 여깄네 네에에 됐습니다 자 일지를 확인 자 좋구요 아하 이거 맞추기 좀 힘들겠다 음 일단은 보죠 돌핀인데 음 으흠 흠 네 봐봐요 얘는 이렇게 해야될거 같애 아 일단 넣어봐 그리고 얘는 돌려봐 아니야 맞다 됐어 얘는 돌려보자 안맞아요 안맞아 일단 이렇게 되면 이것만 일단 맞춰보죠 흠흠 아니야 맞아 이거야 자 그럼 이 상태로 얘를 돌려주면 아닌데 어 맞다 이거다 자 돌핀은 하얀게 아래 삼지창은 왼쪽을 보고 그 다음에 얘네는 요렇게 음 됐습니다 된거 같애요 가져가서 보죠 으흠 태태태 왔다 왔다 요것만 맞춰면 이제 끝나나 음 요거구요 이거구요 이렇게요 어허 또 있어 에헤이 네에 저기 형을 또 배려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네이트입니다 결코 얘네가 누군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저 지금 보면은 어 바스라마 잉글랜드 얘는 뭐지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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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레 별 모양이 남아있으려나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자 맙소사 안보여서 없어요 여깄다 찾았다 자 아직 전화는 안왔구요 왔다 전화왔다 어허 어허 이거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에드워드 잉글랜드 어 타리크 빈 말릭 야지드 알 바스라 바스라는 잉글랜드를 아는데 말릭 이 한 친구구요 네 나머지 한 녀석은 본적이 없다 음 타리크 빈 말릭 누군진 모른다 암튼 뭐 이 사람들도 다 대단한 해적들이겠죠 어 저기 있대요 이 친구도 모르잖아 그죠 이 친구도 모르고 이 친구도 모르고 여기서부터 알 수 있죠 아브라이드 알 바스라 루크스 인디언 클로스 머글 에이 머글 에이 헤베리 헉 예 그런 상황이네요 음 오늘 그림 감상 많이 하네 내가 눈이.. 아 여기 있네요 3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잉글랜드입니다 자 어 여깄다 요번 건 좀 쉬웠어 자 일단은 맞춰봅시다 자 누가 말릭인지 몰라서 일단은 일단은 봅시다 제가 볼때는요 음 놓고 쉽네 아 노노노노놔 놔버려 그거 아니야 아냐아냐아냐 놔버려 그거 아니야 그치 그 그거 그거를 아래로 내려와서 돌려 돌려서 놔 이거야 이거 그죠 이거 갖고 와 와서 돌려봐 대충 맞을거야 그렇지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를 돌리면 짜잔 됐어 이렇게 하면 돼 네 마음대로 할거에요 자 일단 일찍 닫구요 가봅니다 자 일찍 한번만 더 보죠 거꾸로 왼쪽 아래 아래 됐다 와 해냈어요 자 사진 막 찍어서 보네요 운전할때 스마트폰 보면 안되는데 쌤이 좀 힘들겠네 일단 벗겨두려 뭐지 뭐지 와 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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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핳하하하 귀히플 마인드 하핳 하하하하 뷰리풀 마인드 모드리 어 레이프? 어... 곧 여기가 다클하다고 하네요 아베리와 아베리야 고맙습니다 네, 너 유명한 기회에 그곳에 정리를 내리지 못해 하지만 결국은 후에 이 자유가 먼저 그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Nate 네네 너는 항상 내가 고맙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 그가 그는 미성하지 않은 위험이 오 래이프 Adler 그리기 오류로 다른 사람 어 날이 바뀌어서 어머니. 내일뉴 할아버지. 너랑 같이, 집으로 가볍게, 삶을 내 productive. 지금은 저거는 내 locks을 product이 있어. 오빠의naire의 롯데기 기 Store의 기억 신의 문화가 있어. 일단한 것들. 어우, 너 님은... 놀고... 아이고... 응. 육사omme? 그것도 나랑ريません. 좋은 사진. 아 맞어 스마트폰에 GPS가 달려있지 아 이놈의 위성기술 아 이러시다 아 하하 이제 새로 하나 사드려야죠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전투가 시작될것 같구요 저로 말할것 같으면 저같으면 레이프가 시키는대로 하겠습니다 집에 그렇게 예쁜 아내도 있고 직업도 있는데 왜 굳이 이런데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될까요 저라면 아마 시키는대로 했을거에요 자 갑니다 자 문을 열어야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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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어 열어어 좋아요 이런거 어세신크리드에서도 봤지만 어 진짜 게임은 진화합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아이 쏘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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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이래 아무데서나 총 쏴 야야야 왜이러냐 왜왜왜왜그러냐 나 수수탄 던졌니 나도 모르게 됐다 자자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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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심장 이거 지금 심장 저거 진짜 심장 이 시각은 안전하게 진짜 심장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는게 창피하는 거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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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떻게 해 문제는 저거 어떻게 상대하냐는 겁니다 수류탄은 3방이나 먹였는데 오우 카차 이동하는거다 아 저거 어떻게 해 저 차를 어떻게 해야된거지 달려들어야되나 일단 차근차근 수류탄을 먹어도 끄떡없다는거 알았기때문에 차근차근 진행하면 되요 총을 먹어서는 요새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총 따위로 어떻게 될 것 같냐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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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달려드는거 아니야? 뭐야 그럼 어떡해? 쟤를 어떻게 해야되지? 자 너무 무섭습니다 자 빠르게 이동하자 빠르게 이동하고 자 여기 또 잡았죠? 만들어서 자리 잡았어 이거 아닐까? 그럼 뭐 어떡하라고 룩앤런처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 야 여기 너무 어렵다 빠른 이동 어차피 신경 안쓴 한 번에 3킬 했나요? 한 번에 3킬 했나요? 무서워요 셀링 저 일단 여기까지 이동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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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를 무브하면 죽어 자 여기를 어떻게 해야될까? 마구 달리고 아니 멀리 무브 계기가 우리는 아 지치 예전 숨을 곳이 없어 아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로 숨으면 될 것 같았는데 아니야 조금 더 침착하게 살펴보자 침착하게 살펴보면 숨을만한 곳이 있을 거예요 침착하게 살펴 makers 사전하는 경우가 더 높아졌는데 mág Leave this table Ri I bet воз봉 있는게 뭐야 뭐야 어디서 쏴 어디서야 이렇게 맞춰 너무 맞는거 같은데 도망치는게 목적이구나 회복됐다 차로 돌아가야된다 도망치는게 목적이구나 숨었어 어어 계단 위로 계단 위로 도망쳐 살려주세요 됐어 뒤져 자자자 이렇게 도망가는거였어요 부수는게 아니었습니다 됐어 수주탄이 왕이야 좋아 썰리드 내가 맞춘거같은데 괜찮아요 아 노노 잘못했습니다 자 일단 좀 숨었다가 무조건 위로 도망가는거야 그래 백프로다 튀어 튀어 시작 저기다 차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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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와우와 너무 재밌어 차로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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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저걸 어떻게 골목으로 가자 골목으로 가자 안돼 더는 마지막으로 갈 수 없어 도망쳐 와아 저 트럭 저거 저거 어떻게 답이 없나 저 트랙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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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거 그렇게 나쁜사람 아닙니다 저거 그렇게 나쁜사람은 아니에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이쪽길 아닌거 같은데 이쪽길 아닌거 같은데 계단 계단이 어딨어 안돼 나 죽는다 계단 계단 못가는데 살려주세요 어 어떻게 가는거지 자아 길을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아까 여기서 이쪽으로 진행을 했었고 이쪽으로 자리를 옮겼었다가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되지 아 아 이쪽 대단에 말한거야 워우 좋습니다 내려가라 그랬지 내려가라 그랬지 그렇죠 여기서 엄청난 범죄자가 된거죠 여기 경 됐다 이야 4등구동 이런 기동이 가능한가 알았다 4 sonra 어머나 세상에 어허허허허 iterations 우후ений 완전 이야 야 이거는 이거는 영호로 이렇게 못이 Vog음 영화 찍으면 안되요 배우들 다 죽겠어요 아 도망가고 있네 아이구 아 따라잡은 달려 샘을 샘을 찾아야 돼 으아아아 이건 아니야 좋아요 으아아아악 야 미쳤어 이건 너무하잖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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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살려줘 살려줘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부딪치면 죽는거야 부딪치면 부딪치면 저건 어떻게 아 기어 올라야 되는구나 자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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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자 짜자 아우 불쌍해 불쌍한 데이트 자 괜찮아요 자 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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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크랩 위로 어떻게든 올라가 봐 그렇지 옆으로 살짝 피하고 어 이쪽으로 피했다가 어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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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살려줘 뭐야 이게 쏘야돼 여기서 싸워 이게 말이 돼 네이트 무슨 무적의 불쌍신 뭐 이런겁니까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다고 총알 아 이럴수가 총알이 없는데요 어떻게하죠 총알 어떻게 바꿀 수 없나 전mış 전성 맞추느라 돈쓰지말고 gegen L1 올라가 올라가는거야 됐어 총이다 총 어 뭐야 액셀을 둘러 차량으로 뛸 수 있다고 했는데 액셀을 둘러실러워 좋아 좋아요 어떻게 내려 어떻게 내려 아 이런가 됐다 우와 와 이거 너무 위험한데 올라타야돼 무조건 올라가야돼 싹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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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탔는데 아 올라...올라가야돼 올라가 올라가 아.. 아.. 싸워 싸워좀 싸워 와 거기서 싸우는게 너무 힘들다 장난 아니다 주먹질을 하려그러면 이게.. 어이구 떨어졌어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자 일단 올라가야돼 올라가야돼 올라가 올라가 아 근데 올라가면은 저친구한테 그냥 얻어맞아 죽는거밖에 없네 상황이 왜이렇게 됐지 괜찮 몰랐다 어 왜 떨어져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진행을 했는데요 어.. 으아.. 와 와 어머 추돌사고 어우 세상에 네이트 불 붙었어 탈출해야돼 자 네이트는 과연 탈출을 할 수 있을까요 야 자 여러분 다음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